오레오 용돈 막혔네 망고 소르베 왼쪽 먼저 가자 아까 그 보스도 막 무기같은거 아이템을 쓰고 이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아이템을 안썼나? 피가 안달더라고 아이템을 써도 뭐있다 헐 멋진데? 무언가 쟘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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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ムイの型ですわ。 カムイの…型? そっか!ライラの聖剣! そう!レディレイクの聖剣も新規です! それでライラのカムイは剣なのか! ねぇ、ライラの聖剣を使えば他の天族ともカムイできるのかな? それは、場合によりますわ。 まず以前言った通り、同志であるスレイさんの主人である私の、 売信になっ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売信とは何なのでしょう? 分かりやすく言えば、私の力の影響下にあると、 スレイさんに努力してくれると、 リクリオンにしてもらう必要があります。 もう一つ、新規の属性が無い… リクリオンが無い… 私が火であるように… 自然を操る天族も一人一人扱える属性が違うのです。 ワンゴリオン… 新規にも属性があるのなら、 天族の属性にあった新規でなければ、カムイはできない… その通りですわ。 この弓は、水の新規のようですね。 そして、ミクリオンは水の… さあ、行こう! ミクリオンは、 スレイさんは、ミクリオンを売信にしたくないんです。 何故だ? 私を重視にしたのと同じ事だろ? アリーシャは必要としてただろ? 自分の夢のために、同志の力を… けど、ミクリオン… ミクリオンに隠されたら… 隠されたら、ミクリオンが追わ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っちが、ミクリオンを追わ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あなたは、ミクリオンに隠された時に、 背にも、 그는...古代어의 이름이... 그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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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쿠스와 학술은 원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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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쿠츠와 학술은 원래는 자신의 성인에 공의의 본질을 알아보면 이런 교육이 없을 것 같지? 이 교육은 너무 많다! 그런 말은, 하지만 이건 옛날에 남은 사람을 남은 것 같지? 알겠습니다. 이 잭은 사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 깊은 것 같다. 정말 진심한 것 같다. 너무 심각한데 저쪽은 여기도 막혔구요 아 이쪽이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지 진짜 헷갈린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여기? 문이 있는데? 보물상자 이게 바로 시작되지 못할것' 난 뭔가 있어도 오여 우리가 왜이렇게 남아야 되지? 고대 귀걸이 고대 귀걸이 방어 성능 올라가고 헉! 멤버 베스트 좋은데? 엠버버치 요거요거요거 둘다 맥스야 엠버스피어 엠버스피어 뮤즈가 안쪽에 있대 웬 헬기 헬기 헬기가 왔다니 저기 많대? 아 변신하겠다 여기 있어 라이라 포에스메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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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enry 포에스메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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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목소리가 들려? 빨리 빨리 이름을 얘기해줘야되잖아 진명을 전액해야 돼 진명이 오네 진명과 도쿄이 필요하다고 1딜이 됐네 부신 청력 와 이거 좋은데 사기다 이거 사기인데? 경직을 주잖아 때릴 때 아, 도쿄이 가능한거? 아, 도쿄이 가능한거? 아, 도쿄이... 왜 갑자기? 뭐하는거야? 왜 모습이 보이지? 뭐 한게 없는데? 한게 없는데 강해지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 으랜은, 왜 나 없었지? 아이고 아이고 그 으랜은 이곳이야 음... 음... 인간들 천족 둘로 전투에 참고할 수 있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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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족한 미클리어로 할까? 원거리 괜찮던데? 원거리 스크린? 고등의 지팡이를 레벨업시키고 차지캐스트 천향술 영창 후에도 B를 누르면, 상위 천향술도 0창 계속 전환이 가능하다고? 수의 카모이는 뭐지? 버브레로 회복 후에는 디스펠큐어 회복하고 능력 감소 석화저주 수신청룡은 이해를 의뢰한다 잠시만 어디로 가야되죠? 우측으로 먼저 갑시다 보물탐지로 할까? 보물탐지로 할까? 간식만들기 간식만들기 엠버서 클릭 불 먹었고 물 먹었고 몇개 안남았네 이제 악마의 날개 근데 만약에 보스가 물 부스면은 불로 가는게 나은데? 상성이 있을거 아냐 상성이 그쵸 여기다 다 왔어 아무튼 깨끗하대 빅쿨이오사 이 물을 깔아주기 모든 것이 고소한 아 다음문에 그럼 여기다 봄, 세이tered부터 미치고 두 번째 덹을 틀린다. 이 분위기는 촉진한 생활에 찍어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지키면... 이 시간을 끝냈을 위해서 다른 문제는 정말로도 해결해야겠지. 뭐야? 기억이 나. 기억을 버릴 수 있나요? 누구지? 이 아저씨? 도사의 기억인가? 이거 쓴 사람인가 보다 그동안 안 되더니 도사의 기억은? 미쿠이오? 텐이겐 분록을... 아... 작가들은 작가다 대지의 기억은 다른 것 같다 대지의 기억은 다른 것 같다 하지만... 뭔가興奮해졌다 결국 한 개가 끝났다 그렇게 귀엽지 않으면 몸이 없을 것 같다 아... 누적덕후 끝났네 익숙해지니까 이러지 노산만능이야 아 편지 썼지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안보였던거 편지였구나 네네네네 도사가 좋은게 아니네 도사가 쉬운게 아니네 도사가 쉬운게 아니네 파티가 4개까지가 딱 되나 보네 융합 좀 할까요? 장비 아까 모아놓은거 가지고 융합을 좀 해야겠다 근데 융합을 하면 이거랑 이거랑 융합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랑 이거랑 하면 플러스 2가 되면서 효과는 왜 이렇게 안붙냐? 이거랑 이거랑 하면 효과가 위에를 안붙는데? 이게 밑에 있는게 효과가 더 많네 배틀가먼트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 이게 숙련도가 올라간다고 기술이 개방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그쵸 밑에 게 훨씬 부가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융합하고 이거랑 이거랑 융합하고 이거랑 이거랑 융합하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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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대로 융합하는게 좋은건가? 숙련도가 올라간다고 특별히 붙는게 없는거같아 배틀 배추 저스티스 어 이거는 색깔이 다른데? 이거는 왜 색깔이 다르지? 이 부츠는 특수효과가 있나봐 집중력 저스티스 연계시 HP회복 엠버부츠 아쉽게 무기는 같은게 없구요 자 어디로 가야되지? 땅의 주인이 되어줄 천족을 찾자 브루노사세를 찾자 아 저기 뒤쪽에 별있다 천족이 있나보죠? 천족이 있나보죠 아 이 아저씨구나 무르노 기도한다고 병이 났냐? 아주 중세시대네 이쪽은 호농金이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는 천족의 희례라고 여고시마의 희례라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군가 누군가가 아저씨의 치료에 돈이 필요하겠죠? 이 돈은 아저씨의 아저씨도 똑같이 왜그래 아 누가 그러는데 아 잘못된 믿음이 퍼지고 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한 이상한 믿음이 퍼져있네 타락했네 도시가 찝찔하겠다 돈을 받고도 아 아 나는 아니 아 Nej 아 안받을 뻔하겠음 아 아 많다 네 아니 네 흥 푸 ㅋ 안 봐도 안 돼? ㅋ ㅋ ㅋ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 제가 수레이 때입니다. 왜? Ik